그거는 이제 볼을 평상시에는 쇼트를 평범하게 이렇게 되지만은 그거는 사이드 슈퍼는 완전히 눕혀서 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이용한다. 그 상대폰 드라이브 회전이 많이 되어오는 걸 반대로 회전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보다 훨씬 배로 힘든 그 임팩트가 배로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다고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